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어제 한인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포트리 505 노인아파트에서 뒷돈이 오가는 입주사기 피해 주장이 잇따르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505 노인아파트 입주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한인들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505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부 한인과 아파트 직원들이 공모해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1만 달러를 지급하면 아파트에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박 씨 등은 505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한인 노인 이모 씨와 그의 측근인 한인 여성 김모 씨 등이 아파트 회사 일부 직원과 공모해 수개월에서 1년 안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겠다고 현혹하며 돈을 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한인들은 이와 관련해 이 씨가 작성한 1만 달러를 받았다는 차용증과 아파트 회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입주 대기 접수증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 씨는 자신도 속은 것이라며 책임을 김 씨와 아파트 직원들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회사 직원들에게 누가 돈을 전달했는지와 금액 규모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회사 측은 해당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고 관련자들을 이미 당국에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해온 한인들은 피해를 당한 이들의 연락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14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약 15개월간 10차례 연속 공격적으로 금리를 옮겼다가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건너뛴 것입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유지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물가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에 금리를 더 인상하는 매파적 입장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금리 동결의 일시적인 조치로 향후 물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주전역 10개 지역 상징물을 배경으로 디자인된 번호판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번호판 디자인에서 뉴욕시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는 자유의 여신상과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담겼으며 롱아일랜드는 섬 동쪽 끝에 자리 잡은 몬탁등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번호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번호판 신청 수수료 60달러와 갱신 수수료 31불 25센트를 납부해야 합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는 2023 뉴욕 선교대회 및 뉴욕 할렐루야 보금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뉴욕 선교대회는 오는 7월 20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류웅렬 목사를 주강사로 썬 이문 선교사가 세미나를 담당하며 할렐루야 뉴욕 보금화대회는 7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권준 목사를 주강사로 교회여 일어나라의 주제로 열립니다. 교육자 및 목회자 세미나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뉴욕 선안목자교회에서 개최합니다. 회장 이준석 목사는 교협의 위상을 회복함으로써 산하 회원 교회들이 부응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번 두 행사를 위해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여우수학인 목사는 뉴욕을 점령한 모든 음란과 영적 파괴 요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영적 승리를 경험하자고 말했습니다. 뉴욕 교협의 제2차 준비 기도회는 오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뉴욕 신로함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